지금 볼이 터질 것 같은데 아직 바꼈어 제가 꾸해요 저 지금 여러분 제 볼빨가 안 돼요 짜란 안녕하세요 볼빨여 사춘기입니다 반가워요 요즘 제가 굉장히 용기를 내서 틱톡 챌린지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연습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왜냐면 내가 다른 분들을 찍으면 내가 못해 안재형만 못하는 챌린지 응 응 응 응 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! 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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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에에에 이 밤을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 어때요? 저 잘했어요? 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이걸 정확히 그분 한번 불러볼까요? 진짜로? 진짜 오셨어? 뭐? 새로운 지금 유튜브에서는 작곡 카톨로 틱톡에서 꾸를 활동하고 있는 꾸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되세요 다시 같이 제가 또 배워볼 수 있을까요? 네 당연하죠 그러면 한번 배워cious! 고 Bor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데 –응 네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뭔가 레퍼런스를 막 여기저기서 얻는데 어디서 그렇게 생각이 나고 막 영감이 떠오르셨는지 사실 이제 뭔가 영감이 이렇게 떠오른다기보다는 챌린지를 좀 유행시키려고 하려면 가사에 좀 초점을 맞추고 좀 쉽게 만들어야 좀 유행이 잘 되더라구요. 아 그래요? 근데 또 너무 흔하지는 않고 남들이 많이 하지 않는 동작 위주로 되짜보려고 노력합니다. 와 프로페셔널! 너무 멋있어 진짜! 그러면은 저 이렇게 가르쳐 와주실 수 있으세요? 아 네 그러면 처음에 탈게 탈 때 여기 상태에서 이 손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슛 슛! 그다음에 쏘면 쏘고 쏘고 어 예에에에에 남들 하고 피엄춘 것처럼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 네 맘에 안착! 너무 불편해요. 이 손을 어떻게 해서 하트를 만들어도 돼요? 이렇게 돌려서 봐봐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!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느낌? 이렇게 해서 천천히 제가 같이 한 번 해볼게요. 네 달게 슛! 오 예에에에에에에에! 원 투!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 네 맘에 안착! 네 맞아요! 봐봐 이렇게 알려주니까 얼마나 쉬워요. 저는 진짜 그동안 어느 섬츠 틀어질지 모르겠고 박자를 못 하니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는 그 러브스토리는 또 어떻게 만드셨어요? 그냥 그 노래에 딱 꽂힌 거예요 아 진짜요?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? 해서 그냥 핸드폰 딱 세워놓고 집에서 침대에서 그거 덕분에 역주행을 했잖아요 제가 또 아직 뭐 밥 드실래요? 아 근데 그거 덕분에 저도 또 많이 좋은 걸 좋은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아 진짜요? 저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멋있어요 나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나도 꾹 해볼까요? 네 좋아요 그전에 그러면은 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아 네 한마디 하시죠 보이들 저 송고개 써요 보이들 사랑해요 항상 고마워요 지금 볼 터질 것 같아 아직 바뀌었어 제가 꾹 해요 제가 꾹 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나요?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쿠 커플와 함께 했는데요 어쩌셨어요? 어우 너무 긴장돼서 너무 긴장돼서 아니 꾹님 너무 능력이 출중하셔서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 말 잘하고 아무튼 이번에도 저희 틱톡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장쿠 커플 응원하셨습니다 네 파이팅 자 그럼 안녕 해볼까요? 하나 둘 안녕